경기도가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79곳 이상 추진합니다. 도는 정부공모 도시재생사업에 경기도형 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재생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경기 더드림재생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경기도형 재생사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에서 재배된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형 재생사업은 안산, 원곡동 등 4곳이 연내 중공을 계획 중이며 오는 4월 24일까지 추가 사업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정부공모사업은 전국 최다인 66곳에서 진행 중이며 이 중 고향 원당 등 11곳이 중공됐고 올해 중공 목표는 남양주 금곡 등 34곳입니다.